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치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완서 작가님의 단편소설 카메라와 워커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초기 작품입니다. 1975년에 쓰여진 작품이죠. 작가의 경험이 그대로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카메라와 워커는 후니의 진로와 취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6.25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노력의 좌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카메라와 워커 박완서 나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다. 가끔 나는 내가 내 아이들보다 조카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조카가 생후 4개월, 내가 스무살 때 겪은 6.25 사변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때 며칠 건너로 오빠와 올케가 차례로 참혹한 죽음을 당하자 어머니와 나는 어린 조카를 키울 일이 도무지 막막하기만 했다. 우유는 고사하고 밥물이라도 끓일 몇 줌의 흰쌀을 구할 주변 머리도 경황도 없었다. 어머니는 푸성기하고 보리하고 그린 멀건 국물을 아기 입에 퍼넣었다. 설탕도 못 넣은 이런 국물을 아기는 도리질하며 내뱉고 밤새도록 모기시게 울었다. 어머니는 쯧쯧 불쌍한 거, 할미 젖이라도 빨아보렴 하며 자기의 앞가슴을 헤쳤다. 담벼락 같은 가슴에 곧 떨어져 버릴 병든 조그만 열매처럼 매달린 젖꼭지를 아기는 역시 도리질로 거부했다. 아기는 젖꼭지를 물어도 보기 전에 조그만 손으로 가슴을 더듬어만 보고도 알았던 것이다. 결코 젖줄을 간직한 가슴이 아니란 것을. 늙은이 젖도 자주 빨면 젖이 나온다던데. 어머니는 아기가 젖을 물기만 하면 자기 젖에서 당장 젖이 펑펑 쏟아질 텐데. 아기가 안 빨아서 아기 배가 골는 양 안타까워하다가 드디어는 아기의 엉덩이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토실한 엉덩이에 어머니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히 솟아오르고. 아기는 목이 쉬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음을 토했다. 숨이 깔딱 막혔다 했다. 그때 나는 벼랑간 내 가슴에 퍼진 실핏줄들이 찌릿찌릿하면서도 뿌듯해지는 걸 느꼈다. 아니 실핏줄이 아니라 바로 젖줄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나는 올케가 해산하고 나서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해친 가슴에 잔뜩 분탐스럽고 단단한 젖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도 풍만한 젖가슴을 갖고 있었다. 이 젖이 돌기 시작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했다. 젖이 들 때는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뿌듯해진다는 건 올케한테 들은 소린데 그것까지 똑같지 않나.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기를 거칠게 빼앗아 안았다. 그러고 서슴지 않고 앞가슴을 헤쳤다. 아기의 손이 내 살찐 전 무덤을 더듬더니 이내 울음을 뚝 그치고 다급하게 흥흥 하며 허겁지겁 온 얼굴로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내 젖꼭지가 채 아기의 빠른 입술에 닿기도 전에 어머니의 거친 손에 나는 아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딸의 가늠 현장이라도 목격한 것처럼 분노와 수치로 빗기마저 가셔 있었다. 세상에 빵측해라 처녀에 가. 없는 일이다. 암 없는 일이고 말고. 아기는 코 원절이가 새파랗게 질려 사색이 돌 만큼 차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지만 목이 잠겨 늙은이 가래 끓는 소리 같이 기분 나쁜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나는 아기의 이런 울음소리를 듣자 느닷없이 가슴에서 젖줄이 넘쳐 정말로 펑펑 넘쳐 옷섭을 흥건히 적시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이런 풍요한 젖줄과 목마른 아기를 굳이 떼어놓는 어머니에게 격렬한 적의마저 품었다. 그런 일은 오빠와 옳게 죽음이 정리되기도 전 그러니까 상중의 일이었으니 상중의 일치곤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난리 중에 벼락 맞듯 두 참사를 한꺼번에 당한 집안 사정이 오죽했으며 그런 일을 당하기까지의 사연인들 오죽했을까만 나는 유독 조카의 목마름 배고픔의 광경만을 딴 일과 뚝 떼어서 밑도 끝도 없이 선명하게 기억한다. 설사 난리 중에 아닌 평화시라도 졸지에 엄마를 잃은 아기는 당분간은 배고프고 내 팽겨쳐 지는 게 스스로가 타고난 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그때의 그 일이 차마 못할 짓의 기억으로 아직도 생생하니 아프다. 그것은 아마 젖줄이 솟은 것 같은 신기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그때 내가 젖을 물릴 수 있었다 손 치더라도 젖이 나왔을 리 없다는 걸 그 후 나도 알긴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때 가슴이 찌릿찌릿하니 뿌듯하게 옷섭을 적시며 넘치던 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조카에 대한 고모 이상의 것 이를테면 모성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 후 아기는 푸성기하고 보리하고 끓인 푸루죽죽한 국물도 잘 받아 먹게 되었다. 때로는 그것보다는 좀 나은 아기의 먹을 것을 장만할 수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자주자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딱딱한 노 숟가락을 착살맞도록 쪽쪽 핥는 아기의 부드러운 입술에 젖을 물리고 싶다는 생각과 저녀가 젖을 빨린다는 건 아주 망측한 일이란 생각 사이에 억눌려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 후 수복이 되고 나는 미군부대 하우스 거울 같은 걸 하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었고 노 숟갈 대신 고무 젖꼭지를 뿔릴 수 있었다. 피란을 다니면서도 아기에게는 미제 우유를 먹일 수 있었다. 나는 자유를 위해 피란을 가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따라 남으로 움직였다. 조카는 잔병치레 하나 안 하고 잘 컸다. 천덕꾸러기란 다 그렇게 크게 마련이라고 어머니는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어머니라고 당신 앞에 담겨진 이 집 대를 이을 단 하나의 핏줄인 손자가 소중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만 난 지 백날 만에 애비 애미를 잡아먹은 어머니는 이런 끔찍스러운 말을 썼다. 손자를 가끔 가끔 불길스러운 듯 구박을 했다. 아, 어머니는 왜 이 조그만 아기의 팔자 따위가 그 6.25 사변같이 엄청나게 큰 불길스러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조카는 말을 배우면서 아줌마 소리를 제일 먼저 했지만 아기들 말이 의뢰 그렇듯이 발음이 정확치 않아 아줌마, 아줌마, 조금 응석을 부리면 안마로 들렸다. 어머니는 그걸 몹시 싫어해서 아줌마 대신 고모라는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잘못해서 아줌마 소리가 나오면 엉덩이를 맞아야 했다. 어머니는 이 경을 질려서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할련? 안 할련? 하며 엉덩이를 모질게 찰싹찰싹 때렸다. 그리고 나한테는 조카를 너무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모자지간같이 보인다는 거였다. 실제로 누구도 그러고 아무게도 그러는데 따님하고 애손주하고 사시는구먼 사위는 군인 나가수? 납치당했수? 하더라는 거였다. 그만큼 그 시절엔 집에 장정남자 식구가 없는 건 조금도 이상스럽지 않았다. 그러다가 혼인길 박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어머니는 근심했다. 조카는 최초의 말 안마 소리를 엉덩이를 맞아가며 부정당하고부터는 말없는 아이로 자랐다. 그리고 나는 혼인길이 트여 시집을 갔다. 마치 자식을 떼어놓고 개가해 가는 과부처럼 청승맞은 기분으로 재의식조차 느끼며 시집을 갔다. 부부만의 단출한 살림이고 보니 진정 출입이 잦았다. 방마다 새를 들인 커다란 낡은 집 안방에 옴 두꺼비 같은 구식 세관들 사이에서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아야 하는 어린 조카가 문득 불쌍한 생각이 나면 곧장 달려가곤 했다. 새로 단 장난감도 사악하고 주전부리할 것도 사악하지고 가서 한바탕 유쾌하게 수선을 떨다 왔다. 이런 날을 어머니는 시집을 가도 하나도 철이 안 난 주책 바가지라고 나무라며 못마땅해하고 사위에겐 미안쩍어 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었다. 나는 친정집에 곰팡내 나는 음습한 분위기로 해서 조카의 동심에까지 곰팡이가 설까봐 내가 햇빛이고자 바람이고자 그렇게 하는 거였다. 실제로 나를 맞는 조카의 얼굴은 음지가 양지로 변하는 것처럼 환하게 변했다. 나도 첫 애기를 낳게 되었다. 꼭 둘째 아기를 낳는 기분이었다. 둘째 아기를 낳는 엄마라면 누구나 하는 근심 아우에게 사랑을 빼앗긴 바지에 상처받은 동심을 어떻게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심과 똑같은 근심을 나는 내 조카 때문에 했으니 말이다. 내 첫 애는 딸이었고 나는 내 딸이 엄마 아빠 소리보다 오빠 소리를 먼저 할 만큼 따로 사는 친정 조카를 우리 식구처럼 식구라도 상식구처럼 키우는데 지나칠 만큼 신경을 썼다. 남편이 딸애를 주려고 과자를 사와도 이건 오빠 꺼 하며 우선 몇 개 집어두었고 신발을 한 켤레 사려도 이건 오빠 꺼 이건 혜라니 꺼 빼살을 이런 식으로 했다. 마침내 조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나는 꼭 첫 애를 국민학교에 보내게 된 젊은 엄마처럼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매일 딸을 데리고 따라가서 혜란아 오빠 찾아내봐. 저기 저기 있지? 우리 혜란이 오빠가 제일 잘하네. 노래도 제일 잘하고. 유이도 제일 잘하고. 그치 해라나? 하며 수선을 떨었다. 그러나 고모는 고모지. 아무려면 엄마만 할 수야 있겠는가. 나는 지금도 조카의 첫 소풍 날을 잊을 수 없다. 그때도 국민학교 1학년 첫 소풍은 장경원이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줄창 조카를 따라다니기로 하고 나는 점심을 싸가지고 나중에 가서 장경원 속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나는 장소는 연못가로 하여 행여 어긋나는 일이 있을까 봐 나는 용의 지도하게 남편이 결혼 전에 자던 팔목시계까지 어머니 팔목에 채워드렸다. 그러고도 나는 어머니가 못 믿어와 골백번도 더 열한시 정각에 연못가 소리를 했더랬다. 그런 내가 한 시간이나 더 늦게 가고 말았다. 도시락도 요리책을 봐가며 좀 멋을 부려봤지만 내 모양을 내는데 분수 없이 시간을 잡아 먹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새로 했고 화장도 정성들여 했고 옷도 거울 앞에서 몇 번을 갈아입어 봤는지 모른다. 그때만 해도 내 용모에 어느 만큼은 자신이 있을 때라 나는 군기의 일학처럼 딴 엄마들 사이에서 뛰어나길 바랐었다. 그래서 조카까지가 그런 우월감으로 엄마 대신 고모라는 서운함을 메울 수 있기를 바랐었다. 그러다가 그만 한 시간이나 지각을 하고 만 것이다. 어머니는 미련하게도 그 한 시간 동안을 줄창 연못가에서 나만 기다리느라 정작 아이들이 해산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부랴부랴 어머니를 몰아세워 아이들이 집 앞에서 단체 놀이를 벌이던 곳으로 갔으나 아이들은 이미 뿔뿔히 헤어져 가족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거의 한 시간이나 넘어 창경원 안을 미친듯이 헤맨 끝에 조카를 만났다. 조카는 그때까지 그래도 국민학교 1학년생으로서의 체면상 가까스로 참았던 울음을 내 치마폭에 얼굴을 묻자마자 서럽게 터뜨렸다. 철들고 나서 그렇게 몹시 운 것은 처음이어서 나는 당황했다. 고모가 나쁘다 나쁜 년이다. 나는 정말 내가 나를 때리는 시늉까지 해가며 달래다 못해 같이 울어버리고 말았다. 점심 시간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몹시 운 끝이라 울음을 그치고 나서도 흑흑 흐느끼느라 김밥 하나를 제대로 못 넘겼다. 내 조그만 허영이 불쌍한 조카의 1학년 첫 소풍의 추억을 이렇게 슬프게 얼룩져 놓고 만 것이다. 내가 그 아이의 엄마라면 못하러 그런 허영을 부렸겠는가. 내가 내 아이들보다 조카를 더 사랑한다는 느낌에는 그런 허영과도 공통된 과장과 허위가 있음직도 하다. 조카는 잘할수록 죽은 오빠를 닮아갔다. 아들이 애비 닮은 것은 당연한데도 어머니와 나는 그게 못마땅하고 꺼림칙했다. 예모가 닮은 건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말이 없는 것까지 닮은 걸 보면 속까지 닮았을까 봐 제일 크게 걱정이었다. 오빠는 늘 침울한 편이었고 너무 말이 없었다. 그래도 가끔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도맡아 떠들어 댔던 것으로 미루어 본래의 성품이 그랬던 게 아니라 집안 식구와 공통의 화제가 없었더랬는 게 아닌가 싶다. 집안 여자들이 흥미 있어 하는 살림 걱정, 살림 재미, 친척의 소문, 계절의 변화 등에 오빠는 도무지 무관했다. 오빠는 일제 말기에 전문학교까지 나온 주제에 해방되고도 직장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이런 오빠를 막연히 빨갱이라고 생각했었다. 오빠 방의 책이 맨 그런 책이었고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를 엿들어 봐도 누가 들으면 큰일 날 불온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오빠에게 오빠가 빨갱일 거라고 일러바쳐 어머니를 전전긍긍하게 했다. 어머니는 서둘러서 오빠를 장가 드렸다. 애 아들이니 빨리 손을 봐야겠기도 했지만 저 자식이 생기면 자연히 책임이란 것을 의식하게 될 테고 그러면 위험한 것도 삼각의 대련이와 직업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어머니의 속셈이었다. 오빠는 순순히 장가를 틀어주었고 이내 첫 애기를 본 게 또 아들이어서 제법 푸짐하게 백일 잔치까지 하고 나서 며칠 만에 유교가 터졌다. 나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오빠가 활개를 칠 세상이 왔나 보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내 추측이 들어맞는 것 같았다. 불안할 만큼 생기가 나서 뻔질나게 예출을 했다. 그러다가 다시 침울해지더니 바깥 출입을 끊고 들어앉았다가 친한 친구한테 반강제로 끌려 나간 후 죽어서 돌아왔다. 그 후 올케까지 친정으로 쌀을 얻으러 가다 복사를 해 내 조카는 그만 고아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녀는 지금까지도 오빠가 빨갱이였는지 흰둥이였는지 아예 그런 사상 문제에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관심도 없었는지 그것조차 분명히 알고 있지를 못하다. 다만 어머니는 아들 치닭거리만 했지 한 번도 아들이 벌어오는 밥을 못 얻어 잡숴본 게 가슴 깊이 맺힌 한이어서 아무쪼록 오래 사셔서 하루라도 손자가 벌어오는 밥을 얻어 잡숴보는 게 수원이시다. 손자가 좋은 학교 다와서 착실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일요일이면 처자식 데리고 카메라 메고 놀러 나가고 당신은 집을 봐주는 게 평생 수원이시다. 카메라 메고 공일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출세랄까 안정이랄까 그게 어머니가 후니 내 조카 이름에게 바라는 전부였고 나도 어머니가 노후에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간 손자 내 집을 봐주는 정도의 행복은 누리게 하고 싶었다. 후니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후니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후니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버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후니가 문과에서 이과를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후니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후니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무원 내 말을 했고 후니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 보았다. 훈아 너의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입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사람이 어떡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떡하면 많이 벌 수 있나를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국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들은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진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하든 너는 이 사회의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에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후니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부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후니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후니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후니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부음을 잃을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후니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후니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 가는 어수선에서 데모, 휴교, 주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후니가 그런데 휩쓸릴까 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에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고는 혹시 게임에 빠져서라도 그런데 끼어들었다간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가를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색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매고 동부인에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후니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서 딴짓을 하며 짓거려 댔다. 나는 부끄럼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후니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후니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대기업은 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이 공개보다는 입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하는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후니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쪽쪽 떨어졌다. 어떤 곳에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후니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고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대어주지를 않았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후니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외 취업? 뭐라고?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쬐쬐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후니는 두 개의 간단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에 딴 이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무엇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제가 잘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닫거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치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흥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취직 운동이란 게 막상 부딪혀보니 할 노릇이 아니었다 우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 애써줄 유력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좀 잘 산다는 동창을 찾아가 남편을 통해 부탁을 좀 하려면 단박 아니꼽게 나오기가 일수였다 토목과 출신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요새 워낙 건설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이라 어쩌고 하면서 마치 제가 이 나라 건설업계를 손아귀에 진듯이 허풍과 엄살을 겸해서 떠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선뜻 이력서나 가져와 보라는 곳도 있긴 있었다 감지덕지 이력서 가져가 받댔 자 별개 아니었다 이력선 시큰둥하게 밀어놓고는 기다려 보라니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가타부타 무슨 뒤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저 강감부 소식인데야 다시 어떻게 빌붙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얻어 걸린 게 Y건설의 영동고속도로 현장의 층량 기사보 자리였다 거기 현장 소장으로 가있는 친구 남편이 서울집에 다니러 온 김에 해온 연락으로 본인만 좋다면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다 Y건설이라면 국내 건설업계에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였지만 정식사원이 아니라 현장 사무소장 재량으로 채용하는 임시 직원으로 오라는 거니 우선은 섭섭할 밖에 없었다 그래도 한 반년만 현장에서 일 배우고 고생하면 본사 정식사원으로 상신해 주겠다는 단서가 붙긴 붙었다 나다할 게재가 아니었다 현장 소장이 가르쳐준 준비물은 두둑한 침구 겨울 내복 라이너가 달린 잠바 작업복 바지 워커 등이었다 4월도 하순으로 점어들어 서울에선 벚꽃놀이가 한창인데 현장은 해발 600미터의 고지대라 아직도 영하의 추위에 눈이 가끔 내린다고 했다 어머니는 대문간에서 울면서 훈이를 떠나보내고 나는 마장동 시외버스장까지 전송을 나갔다 생전 처음 집을 떠나 객지 생활로 들어가는 훈이에게 그저 자주 편지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자주 편지해 그리고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6개월만 참하다고 그동안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정식사원으로 발령나도록 해 줄 테니까 발령난 다음엔 곧 또 서울로 오도록 운동하면 될 테고 문제없어 다 잘 될 거야 나는 훈이가 별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면서도 햇도운 장담을 했다 훈이를 의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짐작했던 대로 훈이한테서는 안부 편지 한 장이 없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집에 다니러 오는 현장 소장을 통해 훈이한테 별일 없다는 소식이라도 듣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꼭 무슨 사고라도 난 것 같아 달려가 보지 않고는 못 패겼을 게다 어머니는 나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2년이나 놀리고 나서 취직이라고 시켜준답시고 어떤 삼수 값산으로 귀향을 보냈기에 이렇게 한번 단일어오지도 못하느냐고 하기도 했고 집세만 받아 먹어도 굶지는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귀한 자식이라고 객지로 노동벌이를 보내느냐고도 했다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도 아침이면 신사복에 닉타이 메고 출근하던데 헌다은 대학 나온 애가 노동벌이가 웬 말인가 아무리 ABM이 없고 출세한 친척이 없기로서니 이런 서럽고 억울할 때가 어디 있냐고 통곡을 하는 때도 있었다 나는 이런 일을 묵묵히 견디었다 그야 어머니 말대로 후니가 취직을 안 한데도 등그렁 집 한 채는 있으니 밥을 굶지는 않겠다 취직이 단순히 밥벌이만을 의미한다면 후니는 취직을 안 해도 되겠다 나는 다만 후니가 자기가 배운 일을 통해 이 땅과 빼져지고 이 땅에 정붙이기를 바랐을 뿐이다 나는 열심히 현장 소장래를 찾아다녔고 찾아갈 때마다 선물을 잊지 않았다 어떤 낌새를 눈치 보기 위해서였다 본사에서 특채가 있는 듯한 낌새만 보이면 좀 어떻게 상신을 하고 중역하고 교재 달라고 슬쩍 케이크 상자 속에 수표를 넣어준다는 Y로 쓰기를 하겠는데 영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한여름이 되도록 후니는 한번 다니러 오는 법도 없고 엽서 한장 보내주지 않았다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이건 너무한다 싶었다 후니가 가있는 곳은 변변히 봄도 안 거치고 곧장 여름으로 접어들었다기에 여름옷도 우송해 주었고 편지도 부지런히 써 붙였다 8월에는 8월에는 오빠와 올케의 제사가 며칠 건너로 있어서 이번만은 상경하겠지 싶으면서도 비심쩍어 미리 전복까지 쳤다 그러나 후니는 올라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럴 수 없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거지로 시작해서 여태껏 꾼 온갖 불길스러운 꿈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주어섬기는 것이었다 내 여태껏 입에 담기조차 사위스러워 참고 있었다만 지금 생각하니 진작 일러줄 걸 그랬나 보다는 게 어머니의 긴 사설의 결론이기도 했다 어머니 꿈 대로라면 후니가 불도저에 깔려 앞 매장이라도 당한 걸 친구 남편인 현장 소장이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가 없었다 편지가 없는 건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들린다 치더라도 상간벽지에서 도대체 공일날을 뭘로 소위라는 것일까 다방이나 당구장 오락실이 그리워서라도 공일마다는 못 오더라도 한 달에 두어 번쯤은 상경해야 백일 텐데 말이다 대학 4년과 놀고 있던 2년 동안은 순전히 그런데만 맴돌며 살았으니까 의심이 나기 시작하니 한이 없었다 도대체 온갖 도시적인 것과 후니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조차 무리였다 계집애처럼 앞뒤 라인이 든 야한 빛깔의 와이셔치에 줄무늬 합성 바지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대담하고 권태로운 시선으로 아무나 아무거나 마구 얕잡으며 빙빙 다방에서 당구장으로 탁구장에서 오락실로 날이 저물면 맥주홀이나 대포집으로 쏘다니다가 밤늦게 흐느적 흐느적 들어와서도 뭐가 미진한지 라디오의 음악프로를 최대한의 볼륨으로 틀어 온 집안의 정적을 무참히 짓이기던 녀석이 상간 벽지의 도로공사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가 좀처럼 상상이 안 되었다 떠나기 전 남대문 시장에서 사준 염색한 미군 작업복과 워커와 녀석을 아무리 내 상상 속에서 결합을 시켜보려도 되지를 않았다 드디어 나는 현장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그렇다고 미루기도 싫어서 어떻든 강릉행 버스를 탔다 훈이가 가있는 영동 고속도로 현장은 강릉 못 미쳐 진부에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곳에 있었다 버스가 서울을 떠나 팔당을 지나 양주 양평 땅으로 접어들면서 포장도로는 끝나고 시뻘건 흙탕길로 변했다 게다가 길 오른쪽은 바로 현장 줄기요 왼쪽은 당장 무너져 내릴 듯한 절벽이었다 여름 내 비가 잦아써서 그런지 흙탕물이 굽이치는 한강 줄기가 제법 망망한 대하로 보였고 버스가 달리는 길은 너무도 좁고 고르지 못했다 당장 노반이 무너져 내리면 버스가 한강물로 거꾸로 바뀔 것 같아 엉치가 옴질옴질했다 그래도 버스는 줄기찬 빗발 속을 잘도 달렸다 문득 나는 만약에 여기서 차 사고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왜 이 버스를 탔던가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고모로서의 지극한 정성이 널리 알려져 신문에 보도되고 그걸 Y건설 사장이 읽게 되고 그러면 후니를 채껏 발령을 내 본사로 끌어올릴지 알게 뭔가 하는 실로 더럽고 치사한 생각을 했다 나는 이 더럽고 치사한 공상을 실컷 탐닉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죽은 후에 내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마 서너 살쯤 있다가 계모가 생기겠지 그렇지만 내 아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계모에게 들복겨서 불행해질 아이들이 아니었다 도리어 계모를 교묘히 들복고 골탕 먹여 줄게다 계모를 지능적으로 불행하게 할게다 나는 마치 내가 죽어서 그런 일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해 하기까지 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자식을 조카인 후니보다 덜 사랑해 키웠는지는 몰라도 그게 더 잘 키운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버스가 강원도 지방으로 접어들자 산을 희감은 비탈길이 많아 헉헉 숨이 차했지만 그곳은 맑은 날씨여서 훨씬 덜 불안했다 진부에 닿은 것은 서울을 떠난 지 6시간 만이었다 거기서 유천리까지 갈 버스를 기다릴 동안의 요기를 하기 위해 국밥집에 들렀다 국밥집은 Y건설에 마크가 붙은 초록색 모자를 쓴 남자들로 붐볐다 현장이 가까우리라는 예감으로 우선 반가웠고 뭔가 가슴이 두근대기도 했다 그러나 몇 사람을 붙들고 물어도 김은이란 측량기사를 안다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현장 사무소가 있는 유천리까지는 굳이 버스를 기다릴 거 없이 택시를 타도 500원이면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진부라는 면 소재지는 거리의 끝에서 끝이 한 끝에 들어오는 주그만 고장인데 다방도 서너 군데 있고 중국집 불고기집 등 음식점엔 Y건설의 초록모자 S도건의 빨강모자 천지였다 주위에 고속도로 공사로 활기를 띠고 호우경기를 누리고 있는 고장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운전수가 운전수가 내려놓아준 Y건설 현장 사무소 은 엉성한 가 건물이었지만 여러 동이 연이어 있어 규모가 컸고 넓은 광장에는 지프차 트럭 덤프트럭 불도저 같은 차들이 뻗어있고 파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웅성거려 활기에 차 보였다 다행히 김은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단박에 만날 수 있었다 여신이 밖 현장에 나가있지만 곧 돌아올 시간이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 저녁때라 트럭이 현장으로부터 파란 모자에 작업복을 익은 사람들을 가득 실어다간 너른 마당에 쏟아놓았다 먼지를 뽀얗게 쓴 사람들이 앞개울에서 세수 먼저 하곤 곧장 식당이라 쓴 곳으로 들어갔다 저만치 한여름에 옥수수밭이 지푸르고 마을의 집들은 온통 약속이나 한도시 주황 아니면 빨간 지붕을 이고 있었다 나는 이런 독한 원색의 대결에 피로감과 혐오감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첩첩한 산들은 전나무가 무성하고 저 멀리 오대산의 산뽕우리들은 웅장했고 곳곳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그 소리가 귀에 상쾌했다 이제나 저제나 후니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연 후니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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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 엽서 한 장이 없니 후니는 아무런 대꾸도 안하고 앞장서서 개울로 갔다 세수를 하곤 꽁무니에서 깨재재한 타월을 떼다가 얼굴을 북북 뿐질렀다 타월에서 너무 역한 신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후니가 눈물을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닿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휘었다 어디로 좀 가자꾸나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시간 안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래 먹으면 안될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보고파서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후니가 사뭇 휴왕해 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너는 너는 이까짓때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라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 수두룩하니까 그까짓 공사판에도 네 그까짓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시벅했듯이 말했다 그리고 말없이 불고깃집으로 들어갔다 한증막처럼 후덥지금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후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었던 후니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재해 봉급은 얼마나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걸 이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거진 한 3만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원 떨어질까 말까야 가끔 수주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 내겠는걸 뭐 집에다 돈 붙여 달란 소리 안하는 것만도 내 딴은 큰 안간힘이라고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매고 하루 몇십리 산골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말 안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기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아침 일곱시서부터 폴대매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 기진맥직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곤 또 밤내를 시켜 가면서도 주임에 과장에 소장에 번갈아가며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뭐 우리 공구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막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제인이란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흔인은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에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와이건설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마담에 레지까지 불러다가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는 그 중 몇과는 인사를 따누었으나 가서 끼지는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켜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나가자고 했다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 뭉치처럼 쌓여가지고는 시척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르탄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선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돼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엔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것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 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거라곤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잠도 못 잤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아도 하고 자기소개도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숙 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나는 더욱 후니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울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자파상에 갔더니 생소한 메이커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백원씩이나 했다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는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지를 못했다 후니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후니가 내 곁에 와서 있었다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때꾸기나 빼 얘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같은 빨랫비누가 백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만줄 알면 더 놀랄걸 녀석도 제가 언제적 포도주꾼이라고 근데 산골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관광범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 맛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놈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빗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태껏 옥수수 한자루를 못 얻어먹어봤다면 말 다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야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테니까 월정사 구경 시켜줄래?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사바사바 해볼게 그러곤 꽁무니에 찼던 타올까지 내 빨랫거리에 휙 던져 보태고는 부리나케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후니가 그거 하나 여태껏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나는 개울물을 돌로 막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더기 빗설같이 사는 집 구석이기로서니 이는 없이 살 것만 이게 웬일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후니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농땡이 잘 안되겠는데 고모 풀이 죽어 돌아온 후니의 말이었다 그까지 농땡이 칠 것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어니 집어치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후니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장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나는 훈이 말해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참 잘 될 수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나는 별안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와이로 쓰고 빌붓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와 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고는 임시직 신세로 3,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류하지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용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에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변은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피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의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나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매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후니가 젖먹일 적 그때 그 지랄같은 전쟁이 진학하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해 사람들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지는 걸 본다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후니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차이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후니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 자식 키우는 일에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같은 비극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갔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 작품은 작가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화자가 조카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후니의 뜻대로 문과로 들어갔다면 후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굳이 이과로 변경해서 적성에 맞지 않아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서 삼류대학을 나오게 된 후니는 상상을 초월한 고생을 하고 있군요 그래도 후니의 말 속에서 희망은 보입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고무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냐 라는 말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런데 화가 안 날 수가 없군요 어떻게 노동력을 이렇게까지 착취할 수 있을까요 공사비 중에 큰 금액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사람을 동물 부리듯 하니까요 노동력을 착취해서 공사비를 빼 돌린다고 하더라도 먹는 건 제대로 먹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방에서 노닥거리는 건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후니가 잘 견뎌서 정식 직원이 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카메라가 아닌 워커를 신은 후니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